안녕하십니까 중국 전통 황실 마사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마사지샵은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마사지 프로그램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100% 컨디션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고 있으며 늘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